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청라GRT는 청라국제도시 시내 교통으로 유도고속 차량의 본격 도입 이전까지 바이모달 트램과 CNG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청라국제도시역과 가정역을 연결 운행한다. 이 노선은 2018년 2월 5일에 개통한 노선으로 2018년 2월 19일 첫차 시간대가 변경되었다. 2005년 5월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05년 8월 21일 수도권교통본부에서는 천호대로 구간과 더불어 인천과 서울 화곡한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설계비 52억원과 공사비 209억 6천6백만원이 책정되었다.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BRT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2007년 말 인천시는 BRT 노선 중간에 가정유타운과 가정지구를 연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통시기가 크게 지연되었다. 이후 수도권교통본부 측에서는 노선 변경 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 9일 인천시청에서 청나물결표 강서관 BRT 시범사업 기본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열어 BRT 노선에 2010년 착공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3년 7월 11일에 1단계 구간이 개통했다. 한편 시에서는 BRT와 인천 1호선이 교차하는 작전역 일대의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